이번 시간은 세상 모든 노래가 랜덤으로 나오는 열맞춰 랜덤댄스 시간입니다. 간단하게 규칙을 설명해드리자면요. 열맞춰서 하는 랜덤댄스 개인전이고요. 춤을 춰서 통과한 사람은 노래가 바뀌면 맨 뒤로 가주시면 되고요. 본인 노래에는 본인 안무 소화해주시고 최후 2위는 같은 곡으로 1대1 대결이 있으니까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. 하샷에 숨겼던 흥을 아낌없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워낙 준비 되었나요? 네. 자 그러면 뮤직 스타트! 예! 통과! 통과! 나쁜 팀워! 반대를 보여요! 아, 이거 아닌데? 기 mall goldjęrophe 아, 이거 첫번인 줄 welcoming conditions 통과! 아, 대박이다! 뭐지? ?! JACKィ들게 앉으면 탈락! 석응대 진짜! 진짜 까먹었어. 왜 또 왔어. 1, 2, 3, 4. 뭐죠? 통과하면 돼요? 통과하면 돼요? 통과하면 돼요? 통과 안 했는데? 통과해요. 통과. 좋은 노래야. 통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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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통과해요. 꼭 통과 댄스가 아니면 돼요. 아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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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요, 제이어스님. 잘하는데요, 제이어스님. 자, 본대!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최후의 1위임이었습니다. 와, 귀여워. 나 춤을 추는 기억이 없어. 둘, 셋! 안녕하세요, 하자씨입니다. 와! 시청만 한 예능은 끝났다! 라이브 소통 방송의 시작!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!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! 안녕!